네, 아주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 남산 정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. 3일절인데, 1일인데 이런 날도 복이 든 것 같습니다. 사랑의 열쇠에 묶어놓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희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사람이 있네요. 저기 있군요. 아, 사람이 있네요. 저기 있군요. 아, 사랑의 열쇠에 묶어놓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사랑의 열쇠에 묶어놓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. 여기서 구경하고 나온 사람이 있군요. 이곳에는 3일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집 And walkers 서로 넘어간다. 마 recht retourting 도착했습니다. 너woloy, 지경, 지경의 열쇠입니다. 이쪽으로 문 문을 배워 드릴 법 또한 통일인 공간입니다. 내 앞에도 안개만 보이고 안개가 아니라 비에 섞인 비와 안개 때문에 앞이 한치도 안보입니다.